97K 2090 VR 아니야, 뭐야? 비츠 세이버도 할까? 오늘 그냥 다 즐기고 왔어? 너 다 뽑아? 저 세기면 콘텐츠 다 뽑자야 저기요, 멀티방이에요? 네 이거 인천의 명물 눈쟁이집 아닙니까? 이래서 얼마 주고 잤어요? 240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180에 사세요 아쉽네요 그럼 저는 85에 사겠습니다 양아찌들이야 아니 우리 지금 찾아와서 봐 어? 따악 아니 렌식 의자 한 잔 하셨네요? 저기요 저 허리 측만증이 있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요 오늘 눈쟁이 특집이니까 눈쟁이의 가장 비싼 의자 그렇지 아 좋네 네? 200만 원짜리 의자 뺏더라고요 아니 제 의자를 뺏어 간다고요? 주셔요 준비 문쟁이님 제가 특별히 사서 싶어서 등받침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아니 아니 나는 이걸로 하라고요? 어? 은근 편한데? 어 뭔가요? 그거봐봐 다리 딱 들어가 피시방 아 피시방보다 좋네 피시방으로 주면 여기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세팅해줄게요 아예 어? 돈 받아? 어? 한 시간에 얼마요? 한 시간에 얼마요? 뭔 소리야 하루로 해야죠 하루로 해야지 계절이지 하하하하 저 역시 키카플라죠 저는 분명히 가정집에 시켰는데 업소용이 왔어요 업소용이 왔어요 저희 집 업소인가요? 그래서 야식 없나요? 야식이요? 집에 뭐 없나요? 야식 좀 주세요 이모님이 카드를 들고 왔다 오 대박 이모님이 밥 산다 시켜라 시켜 요기요 그거 할 때 그거 멤버십으로 시켜 열 번 다 쓴 다 썼다고? 아하하하하 이 나쁜 놈아 빨리 따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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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없으십니까? 대구의 자랑입니다 저건 진짜 좋네 예컨보다 나은 듯해 저 진짜 좋아 써보고 오케 만들었나 싶었지 호세어가 영혼을 갈아만두는 기신이래요 진짜 가격은? 가격도 영혼으로 갈아나왔어? 480 480? 저 자국에? 저게 480만 원이라고? 응 안 내면 치우기 가위바위보 보 켜하하하 가위바위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as 고 ass 본인 의견 아잉 형 για 조자이님 이유는 모르겠는데 컴퓨터에 그래서 100을 안 넘어가죠?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6프레임입니다 둘이니까 프레임 눈쟁이 님 이거 이상합니다 눈쟁이 님 네? 와 본인 컴퓨터는 막 다 보이고 엄청 좋네 아니 왜 나만 프레임이 잘 나오죠? 진짜 왜 그러니깐요? 바꾸 먹히셨어요? 핵히셨죠? 어? 어? 미안합니다 뭐야? 뭐야? 이거 깜짝이야 뭐야? 우와! 머리채! 아이고! 니가 본색을 데려가기 시작했어 야 이거 석고야! 아니예요! 살려주세요! 아니요! 드디어! 따악! 문재인 님 집 항상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책상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에어컨 좀 여기다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에어컨 하나 더 설치하세요 으응 하하하하 갑시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영상 하나 나온다는 마음이야 편의자 님 둘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안 해도 안 하고 상관없어요? 절대 뭐 눈치 주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는 VR 컨텐츠 한번 하자 아 내일은 또 모여 내일은 내가 VR 하러 가야 돼 어? 뭐야 어디가? 아 눈만 열어줘요 내가 올게? пис으니? 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